띔 라이프 카페 여기 있어 뽕 이리 나와 인사해 하아이 아임 부우 하아이 아임 부우 뽀비뽀비뽀 뽀비뽀 뽀비뽀 뿜비뽀 뽀비뽀 뽀비뽀 뿜이뽀 인사해 말니 오늘 오랜만에 스케줄 나왔어요. 라이브 하고 있어 인터넷. 채영이 거 하고 있어. 맞죠 하고 있어. 뭐래? 채영 써머. 채영이 뭐 한지. 채영이 뭐 한 입에 도착. 이 나인지도 아찔해요. 딱히 너무 감사해요. 그러나. 따딴. 다. 미나. 네. 나요는 어디에 있나요? 기대했어. 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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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런 것도 있어. 어? 그런 것도 있구나. 몰랐어. 아뇨. 이런 거 뭐 하면 올라가도 되지 않아? 그거 인스타라이브야? 아니요. 몰라. 그냥 켜봤어요. 한숨에서. 자, 내일모레 남미를 가시는데 가서 뭘 먹고 싶어요? 일단 멕시코가 뭐지? 타코. 아, 타코 좋아해. 응. 고수 못 먹잖아. 타코는, 맞아. 고수는 싫어해. 고수 빼고? 응. 아보카도 먹으면. 빼먹으면 있을까? 그런 거 없나? 다행히. 이 향수는. 이 향수는 소스에 무엇을 들어가 있어. 그 정도는 괜찮잖아? 응. 그 정도는 안 괜찮아. 아, 조금이라도 있어야지. 언니도 뭐? 응. 뭔가 그 냄새가 있어. 응. 그치.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그거에 그게 안 되는 거야. 맞아. 심지어 뭔가 예민하게 느껴져. 맞아. 조금만 있어도 되게 많이 느껴지. 맞아. 브라질이랑. 또 무슨 음식 있지? 브라질은 뭐가 있을까? 그니까. 브라질 음식에 뭐가 있어요? 브라질 축제가 유명하잖아. 맞아. 그치? 응. 보고 싶어. 듣니까. 비행기에서 무슨 그 영화나 드라마를 봐야 될지 추천받고 싶어요. 트와이스. 볼 수 있어? 뭔 소리야. 트와이스 보고 싶어요. 옆자리. 열. 열. 저 자고 있잖아. 재밌어 보이네. 재밌어. 재밌어 보이네. 재밌어. 넌. 난 최근에 그게 제일 정연이가 추천해줘서. 최근에 정연이가 추천해줘서 보는 게. 뭔데? 소년시대라고. 소년시대? 응. 소년들이 나와. 또. 타고 있어. 재밌었어. 드라마인데. 인스타 라이브 해보셨어요? 나 해봤던 거 같은데? 인스타 라이브 중이야. 너 가니? 아 다 했어. 다 했어? 응. 감사해요. 응. 안녕. 언니 갈까? 문 안 나왔네. 어? 주인공이. 주인이 없어진다. 안녕. 우리 거 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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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 할까? 네 거. 우리.